안녕하세요 마이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국민이가 놀러옵니다 국민이는 예전에 마리아님 집 놀러가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밥 한번 같이 먹으면서 그때 또 봤는데 오늘 세 번째로 만납니다 국민이가 저희 집에 놀러오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국민이 24시간 아시죠 그 영상도 제가 너무 귀여워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유명한 국민이 정말 귀여운 국민이가 우리 집에 온다니까 지금 너무 신납니다 빨리 다시 집에 와서 국민이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좀 이따 뵐게요 안녕하십니다 민아 오늘 손님 오셨다 어 국민이 왔어? 어 왔어 왔어? 어 국민이 안녕하세요 오 린이 형아다 린이 형아 나는 안 봐 카메라만 보고 이거..ㅎㅎㅎ 국민이 잘 귀여워 그니까 국민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카메라 따라하네 카메라 아이 저번에 밥 먹을 때도 나 계속 모셔야되니 아니 제가 있잖아요 그때 가면은요 의자와.. 애기 의자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국민이를 보고 가면은 국민이가 나가야 보고 와아 라고 하려고 조만가려고 했지만 맞아 맞아 봐봐 나 보다가 픽 국민아 나 좀 봐줘 그러니까 한 이제 한 달 만 있으면 일어날 것 같아 국민이 탐험가 많다 막 이렇게 살도 막 다니고 와 오 엄청 빨라 짱 빨라 짱 빨라 봐 눈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국민이 자꾸 일어서 봐봐 손 잡고 우와 일어나겠니 국민이 우와 국민이 서니까 더 귀여워 엄마만 보고 있잖아 라나 안 보고 어 안저겠다 어떡해 엄마 채연이 너 어떡해 그러니까 엄마 어떡해 왜 이상하겠어 안 그래도 너 안 쳐다보는데 더 안 쳐다보겠단 말이야 콩민도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 형아가 왜 그랬어? 맞아맞아 왜 그랬어? 이 형아가 응징했어 근데 그 응징한 거 아니야? 콩민도 해 콩구멍에 해선다고 콩민도 손가락 꽂은 거 너무 귀엽다 지금 이빨이 나가지고 이빨이 가려가지고 지금 계속 손 간지러워서 손을 무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민희가 한 번 안아줘봐 잘 안아줬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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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물지야돼? 자식아 물지야돼?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좀 도와줘 도와줘 엄마 엄마 어떨까 박민아 미안해 그만 기분 좋아졌어 리나 왜 리니홍아방이다 왜 나가려가는 거야 지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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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읏 응! 뭐야? 엉! 뭐야ihihi 제가 아기를 못 보는 걸까요? 국민이 이게 뭔지 알아요 슬라임? 국민이의 선택은? 아 고민하고 있어요 어 고민하고 있어요 뭘 집어줄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맨들은 거 말고 아우 관심없어요 아 관심없네 그럼 다른 물건 다른 물건 갑시다 다른 물건 국민이 실버버튼 관심있어요? 어.. 어... 팬 레터 어? 리니가 한번 추천해줘봐요 그럼 빗 어때 빗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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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잡았어 아 국민이 밀당을 하네 그럼 큐브 어때?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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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 잡았어 아 뭐야 어? 과연 좋아할지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아.. 이것도 아닌가봐 그럼 국민이가 좋아할만한게 여쭈어있을까? 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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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 공기 어? 잡았어 잡았어 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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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국민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 여기 또 있어 국민아 첫번째 픽한거는 공기 공기를 얻었다 어 계속 이것만 봐 소리 난다 국민아 어 드디어 국민이가 뭐 얻었다 여기서 한번 타볼까 모쯔 모쯔 아니면 뭔가 다 깨끗하게 닦아야겠다 다 빨네 국민이 이빨이 나가지고 입으로 다 들어봐요 오 잡았어 역시 공기를 좋아하네 안돼 그건 안돼 다 빨아 이것도 빠이빠이 오 이러봐 여기 국민이가 요즘에 자기 물건을 뺏기기 싫어요 요즘에 내거야 이거는 그쵸 저거 돌리는거야? 휴고 맞추는거야? 안돼 이거 빨면 안돼 이거 들어와 이거 들어와 이것도 들어와 아앗아앗P 저런 표정을 처음 보는데? 저런 표정을 처음 보는데 너무 귀여워 코 빨개졌어 어떡해 자 인사드리는거야? 국민이랑 많이 놀지도 못했는데 벌써 가네요 이제 너무 늦게 왔어요 축하다가 어 뭐 죽을까 지금? 어 죽을까 몸 아픔 너가 싫어서가 아니야 잠이 와서 그런거야 그렇죠? 당연하지. 미니언 엄청 좋아해요. 아 이제 국민이랑 인사해야 됩니다. 국민아 안녕. 나도 봐. 자동차 하는 거 보지 말고. 잠을 못 자서 지금 많이 졸린가봐요. 빨리 이제 가면서 자야겠지 국민이. 또 밤에도 많이 자고. 아 지금 국민이가 갔어요. 이제 저도 학원 가야 되는데요. 오늘 국민이를 너무 많이 못 봐서 아쉬워요. 다음에는 제가 말이 아닌 집에 놀러가서 국민이를 많이 많이 보고 또 많이 놀아야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